공인중개사법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법 강의하는 박용덕입니다. 여러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고생 많이 하셨죠? 이번 시험이 공인중개사법은 대체로 어렵게 출제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시험 보면서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 이 32회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출제 경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이 27문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혹시 다른 선생님들은 약간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법령인지 실문지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가 한두 문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원래는 우리 산업인력공단에 보면 법령을 70%를 출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법령이라고 하면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합해서 법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40문제 중에서 28문제 정도를 출제하는 것이 70%인데요. 최근에 5년간 출제 경량을 보면 공인중개사법령만 70% 그리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4문제에서 7문제 정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에는 8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굉장히 어려워하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그래서 8문제나 출제됐다, 특이하다. 이때까지 8문제 출제된 적은 없었고요. 최고만이 출제된 게 30회 시험에 7문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만 하더라도 35문제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어렵게 출제되기는 했지만 법령에서 35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다 법적 근거가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요즘 출제 경량을 보면. 그다음에 중개실무가 5문제가 나왔는데 중개실무 중에서 특이한 것은 이번에 한 번도 이때까지 32번 시험을 봤지만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었던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한 문제에 출제됐다는 특이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나오는 파트에서 실무는 주로 많이 나오는 파트가 이제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경매, 매수신청들이 이런 파트에서 시험에 주로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실무가 5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옳은 것을 많이 출제하면 문제가 어렵죠. 옳은 것은 이렇게 묻는 문제가 21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틀린 것은 19문제. 옳은 게 훨씬 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박서형 문제가 무려 16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출제된 걸 보면 박서형 문제가 보통 10문제 정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에는 박서형 문제가 무려 16문제나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박서형 문제, 기역미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 좀 몇 개인가와 좀 비슷한 유형이 되겠죠. 훨씬 더 어렵습니다. 박서형 문제가 16문제가 출제됐다. 굉장히 어렵죠. 40%가 박서형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이드에 있는 문제 완전히 틀리라고 낸 것. 대한민국의 어느 강사도 강의하지 않았던 문제가 박서형, 서식에 기재하는 게 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거래정부사업자 지정신청할 때,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신청할 때 기재사항을 물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개업공개사가 중개업을 하는 데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을 출제를 했죠. 그래서 이런 건 틀리라고 냈기 때문에. 즉 100점 받으면 출제의원들이 잘립니다. 다음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점 못 받게 하려고 이번에 서식에 관련된 게 문제를 냈고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1차를 같이 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었겠죠. 그래서 요즘은 1차만 하고 2차만 하는 것보다는 1, 2차 같이 동시에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중개실무에 1차 과목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출제되고 또 1차 과목 부동산학계론의 공법 문제가 출제되고 요즘은 이렇게 통합교과형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 2차 같이 동시에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자, 다음은 난이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 이 난이도는 제 개인적인 주관적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강사분들이 또 평가하는 것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또 제가 직접 수험생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체감도 하고는 다릅니다. 약간은. 그런데 조금 어려웠던 문제, 수험생으로서는 어렵겠구나 하는 문제들이 8문제 정도, 약 20점. 그래서 정상적으로 공부를 했다면 80점은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90점 이상 받았다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원래 모든 시험은 출제를 하면 상을 보통 한 15% 이 정도 출제되죠. 상이 한 15% 정도 이렇게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그 60%, 60% 정도가 중, 하가 한 25% 정도 이 정도 출제를 합니다. 보통.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은 이게 합격하는 게 중요하니까 너무 상 문제, 전혀 안 받던 문제, 사이드에 있는 문제, 틀리라고 낸 문제 이런 데 스트레스 받을 필요 전혀 없죠. 네, 60점만 받으면 됩니다. 평균 60점. 그래서 옛날에는 공인중개사법은 고득점, 80점 이상 고득점에서 다른 감옥에 보태준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이번 32회 시험은 오히려 공법이 2차 감옥 중에서 가장 쉬웠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공시세법이 어렵게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폭넓게 전 감옥을 골고루 공부를 해야 되지 특정 감옥만, 공인중개사법 80점 이상, 90점 이상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공법은 40점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건 바람직하지 않죠. 이제 공인중개사법도 난이도가 옛날에 비해서는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남은 감옥에 보태줄 여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최소한 그래도 80점 이상은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법령에서 많이 출제되니까 수업만 충시 들으면 80점은 받을 수 있도록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는데요. 문제가 되겠는데요. 중개보수가 10월달에 2021년 10월에 중개보수가 인하되었죠. 중개보수가 종전에 주택만 인하됐습니다. 종전에 중개보수가 매매인 경우 주택매매죠. 주택매매의 경우에는 0.9% 천분의 9 그 다음에 임대차는 전분의 8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던 것을 이제 중개보수가 인하됐는데요. 매매의 경우 0.7% 매매의 경우 0.7% 임대차의 경우 0.6% 최대 15억 매매가 15억 임대가 15억 고가 주택이죠. 이런 비싼 게 이제 최고 요율이 이 정도 이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중개보수를 인하하면서 국토부에서 협회와 공청회를 하면서 협상을 한 게 뭐냐 하면은 중개보수를 인하하는 대신에 이제 상대평가하겠다 해서 아마 뉴스에 보시면 상대평가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상대평가하기 전에 꼭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겠죠. 지금 자격을 취득한 분들이 47만 명 정도 됩니다. 이때까지 1회 때부터 32회 때까지 출제한 분들이 47만 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개업을 한 개업공개사가 약 1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4명 중에 1명 정도가 실제 개업을 했고요. 그 통계를 보면 지금 취직을 한 소속공개사는 많지 않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소속공개사를 취직을 했지만 고용신고를 아직도 안 하고 근무하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한 11만 명 정도가 개업공개사고요. 거의 나머지 한 10만 명 가까이는 또 소속공개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통계에는 안 잡혔지만 그러면 자격증 취득한 분 중에서 약 절반 정도가 중개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자격증 취득한 분들이 많은데 개업한 분들은 4명 중에 1명이니까 협회에서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차원에서 상대평가를 강하게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상대평가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아마 당장 내년부터 이렇게 절대 상대평가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대평가전에 마지막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공부하실 분들은 일찍부터 준비를 하셔서 다음 시험에서는 모두 합격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